자, 1학년 5가 가볼게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다른 지역에 사는, place는 장소란 뜻이죠.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where, 입습니다. 다른 모자를 입습니다. 라고 돼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has a useful, 자, 모자들이 useful, 유용한 이란 뜻이죠. 아주 사용을 많이 하는, 모자들은 유용하다. 라고 돼 있어요. they are good, 그들은 good fashion items, 그들은 좋은 패션의 아이템, 품목들이다. 아이템이라는 거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어떤 항목,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좋은 패션의 물건들이다. 그들은 also 또한 보여줄 수 있다. can show 하면 보여줄 수 있다. can이라는 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show가 보여주다니까 합치면 할 수 있다. 보여줄 수 있다. 그들은 원래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culture는 문화라는 뜻입니다. 문화에 대해서. about은 뭐뭐에 대하여. baseball cap, 모자죠. 야구 모자. 야구 모자. 미국이라는 곳은 야구의 고장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야구의 홈이다. 뭐 홈을 뭐라고 할까요? 고양이다. 뭐 이런 야구가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 동사, 보어. A 뉴욕 베이스볼팀 first wore a baseball cap with a visa. 이 뉴욕의 야구팀이 이게 주어고요. first 처음에 wore 입었어요. wear라는 동사,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wore죠.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야구 모자를 입었어요. 캡이라는 건 뭔지 알죠? 이렇게 쓰는 모자. 뭘 가진? a visa를 가진. 이 앞에 창을 말해요. 이거를 가진 모자를 처음으로 썼어요. the visa blocked the sun. 그 visa라는 거는 block, 막습니다. block이 뭐예요? 이렇게 막는 걸 말해요. 막다란 뜻이에요. 막다. 뭘 막아요? 태양을 막아요. 뭐로부터? from the player's eyes. 이 선수들의 선수들이라서 S가 붙었는데 누구누구의 할 때 복수형의 어퍼스트로피 누구누구의 를 쓸 때는 점을 뒤에 하나만 찍으시면 돼요. players 이렇게 S를 붙이고 그 위에 어퍼스트로피 선수들 선수들의 눈으로부터 그죠? during은 뭐뭐 동안이란 뜻입니다. 누구누구 동안 경기 동안이란 뜻이죠. 경기 동안에 선수들의 눈으로부터 태양을 막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these days 요즘 요즘 wearing a baseball cap 이 야구모자를 쓰는 것은 이 ing는 뜻이 뭐뭐하는 것 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동명사라고 하거든요. 동사를 명사로 바꿀 때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된다. 이거예요. wearing 입는 것은 is not 그냥 야구 선수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for 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란 뜻입니다. 야구 선수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란 뜻이죠. wearing은 단수로 받으셔야 돼요. 입는 것 당연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is 단수동사로 받으셔야 돼요. everyon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everyone 모든 사람들은 자, 중요한 거 있네요. everyone이라는 거는 항상 단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everyone은 단수 그렇기 때문에 where의 s가 붙습니다. 동사에 s를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전 세계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입습니다. 씁니다. 뭐를? 야구모절 베이스볼 캡을 in every life 매일의 삶에서 란 뜻이죠. 이는 어디 어디 에서 자, 추로 페루의 추로라는 거네요. it is very cold high up in the 안 데스 마운틴 자, 이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시면 안되고 뒤에 날씨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근데 쉬운 말로는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냥 it's very cold 하면 추워 이 말이에요. 매우 추워 어디가 추워요? high up 위쪽이 추워요. high up 어디에 안데스 산맥들 엄청 높은 산이죠.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은 매우 추워요. 그래서 people 사람들은 in 페루 페루에 있는 사람들은 where are to lose to lose 정확한 발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to ch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 발음에서 여러분 멈추시면 안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문장이 길어질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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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 끝까지 읽지 못해요. 시간 안에 그래서 츄러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페루에 있는 사람들은 이 츄러스를 입습니다. 츄러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네요. 그죠? 뒤에 츄러스는 뭐다? 라이크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라이크는 좋아하다가 여기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동사 이지가 있기 때문에 동사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이크는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에요. 웜 싹 하면 따뜻한 싹 양말이죠. 따뜻한 양말과 같이 생겼어요. 머리를 위해서 머리를 위해서 그것은 또한 가지고 있어요. 긴 ear flap 뭔지 몰라도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볼까요? ear 라는 거는 귀 죠. flap 이라는 거는 이렇게 펄럭 거리는 걸 말하거든요. 귀를 덮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귀를 길게 귀를 덮는 것을 가진다. 왜 그럴까요? 아까 춥다고 했으니까 그죠? 귀마개 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죠? 모자에 인 더 파스트 과거에는 과거에는 추워 스 컬러 추워 스 컬러 앤 디자인 셔 스테 더 웨어에 에이전 험 타운 이 추워 스 에 색깔 과 그리고 디자인이 색깔 보여줬어요. 더 웨어에 웨어 하면 입다고 이 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입는 사람 그걸 입은 사람 의 나이나 홈타운 고향 이란 뜻이죠. 이 사람 어디서 왔지 그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특색 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줬어요. 오늘날 today the 추워 시 더 파푤러 웨이 첼 패션 아이드 추워 세 는 파푤러 하면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윈터 겨울 패션 물건 아이템 이라고 되어 있죠. 논나 베트남 비에트남 이거 베트남이라고 읽으시면 안되고 비에트남 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비에트남 베트남의 논나 사람들 비에트남의 사람들 베트남의 사람들은 러브 좋아합니다. 웨어링 논나 논나를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뭐뭐하는 거수로 해석되기 때문에 웨어링 ing 가 붙죠. 논나 룩 라이크 논나 룩 라이크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죠. 뭐뭐처럼 보인다. 콘 콘 은 이렇게 꼬깔모자 이 원뿔 이라 그러나요? 원뿔 처럼 보인다 라는 뜻이죠. 라이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들어갑니다. 원뿔 모양처럼 보이고 It is useful 그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유용한 In the hot and dry 시즌 뜨겁고 베트남이 뜨거운 곳이니까 더운 곳이니까 뜨겁고 건조한 계절에 시즌 계절 건조한 계절에 It protect the skin 그것은 보호 합니다. 스킨 피부를 보호 하죠. 어디로 부터 강한 태양으로 부터 In the rainy season 비가 오는 계절 우기라 그러나요? 비가 오는 비가 오는 계절에 People use it as umbrella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합니다. 뭐로써? 우산으로써 umbrella 우산 에즈는 뭐뭐로써 라는 뜻이죠. It can also be a basket 그것은 또한 뭐가 될 수 있어요? 바스킷 바구니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원뿔형이라고 했으니까 모자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뒤집으면 이렇게 바구니 모양이 되죠. People put fruits and vegetables 사람들은 넣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넣습니다. 인잇 그것 안에 at the market 이 시장에서 그죠?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정말 애쓰셨습니다.